옳지, 됐다 페룡으로 안 가게 조심하세요 집안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네 끝 끝 끝 끊을게 박욱 씨 말인데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너 떠나는 거 말이야 당신 승부에 채워줄 생각 없어 근조한 것 같은데 조직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혹시 준영이가요?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가겠습니다 병원에 남아있게 해 볼까? 오늘의 장소는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볼까? 나의 장소는 계속 지켜보는 게 너의 자체로 나의 장소는 나의 장소는 나의 장소는 너무 잘 했고 오빠가 집안에 병원 가는 것 같지만 히히히히 다음 대체 주지. 준영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.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잖아. 이렇게 작품을 받는다. 더하니.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한 LG 트루스틴 집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건강이 신경쓰이는 요즘